한국국토정보공사 엄마 이거 제가 정말 선전한 선풍기 아우 그러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제가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잘 실례합니다 한 분씩 머리가 깜빡깜빡하시죠? 저요? 한 번씩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 놓고 매행 하죠. 지금 많이 머리가 심각해요. 원래 성격이 되게 급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딱 그 자리에 딱 뭘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딱딱딱 하는 성격이거든요. 여자치고 좀 철두철미한 성격이거든요. 좀 정확한 성격이거든요. 피곤하지만 내가 머리가 매행하냐고 물어봤냐면 엄마가 우리 대주님하고 사시면서 결혼해서 사시면서 지금까지 이날 일평생까지 많이 맞고 살았나 봐. 많이. 특히 머리쪽, 머리쪽.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이 술 한 번 드시면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냥 엄마가 뭐 짱알짱알 한 번 하셨다면 무조건 무기에 폭언해. 우리 대주님이 찬민, 안하무인이라고 해야 되지. 우리 안하무인 인생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내가 너무 달려오는데 인생이 오늘은 한자락에 여기까지 잘은 달려왔다마는 가슴에 화병과 마음의 환이 환. 환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인생은 살았지만 정말 자손들 땀에 엄마는 정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 땀에 내 눈물 참아 가면서 내 신랑이 때리는 거 맞히는 거 아픈 거 참아 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엄마 고생 많이 했다. 그러십니다. 그러는데 한 번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주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빨리 시집하셨나 봐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진짜 누구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가 우리가 무가 유를 잃었다. 딱 그러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만큼 고생해서 자식 잘 키워놨고 그만큼 고생해서 엄마도 살만하게끔 엄마가 일으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다고 해서 어젯날에 그저 날에 싸운 영감하고 이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 같으면 그렇게 많이 때렸더라면 진작에 도망갔을 뻔했어. 난 도망가고 남았어. 예덜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항상 아저씨 술 드시면 어디서 술 드시나 항상 엄마는 뒤쫓아다녔어야 돼. 걱정됐어. 또 왜 그러냐면 행패 또 행패도 부릴 것도 걱정되고 아버지가 돈을 어? 같이 일을 엄마랑 둘이 일을 했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엄마몰로 귀신처럼 돈 뺏어 밖에나서 쓰거든. 아버지가 그런 인생에 엄마가 쫑알쫑알 했다. 그럼 바로 날아가는 아버지가 바로 날아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 인생을 오버지게 참고 여기까지 왔단 말을 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는데 어디 한번 물어봐봐. 이제는 엄마가 다른 거에 고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식의 고생. 자식의 고생인데 자식들을 딱 자식이 두 명 보입니다. 네. 또 한번 물어봐. 태아 둘이는 지웠어요? 떨어져서 자동으로. 네. 둘이요. 그렇죠. 둘이는 있고 둘이는 지웠다고 지금. 그러는데 두 애들이 다 그나마 내 아버지 성냥을 안 닮아서 고맙고 네. 두 애들이 네. 내 아버지한테 엄마만 맞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 애들도 맞고 살았는데 네. 그래도 고맙게 내 엄마한테 엄망하지 않고 네. 삐뚤게 나가지 않고 네. 애들이 이쁘게 잘 커져서 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엄마 마음이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네. 너네들이 나를 참 잘 커져서 고맙다. 네. 그리고 큰 애가 딸이에요. 딸이 엄마 대신에 네. 지 동생도 돌봐줬을 거야. 네. 딸이. 엄마가 일을 다녔을 때 아마 딸이 엄마 역할 많이 했을 거고 그렇지.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한 번씩 했을 때마다 딸이 많이 말렸을 거야. 그 어린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딸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빌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 아버지 그러지 마. 지금 그런 게 보이거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 게 보이거든. 그랬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지 엄마 맞는 거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까. 좀 마음속이 많이 짠합니다. 오늘. 그러는데 이제 오늘 엄마가 나한테 오는 이유는 뭐 각을 묻자고 오는 게 같지는 않고 네. 내 자손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자손이 언제 결혼을 할까요. 네. 이렇게 지금 비치거든요. 맞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네. 그것도 맞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산소에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큰 자손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직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엄마한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나는 아직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네. 일에 승부를 걸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욕심내서 나는 일적으로 엄마 좀 승부를 걸 거니까 아직 어느 남자를 넣어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요. 우리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큰 아이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한 번 실패를 보라는 수예요. 네. 결혼해서 실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지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한번 해야지 라는 수란 말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큰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남자를 믿는 성향이 못 돼요. 못 되고 우리 둘째 한 번 물어볼게요. 둘째는 생각보다 어 그냥 네. 생각이 큰 애하고 좀 생각이 틀려요. 얘는 생각이 좀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지네 아버지 같은 생각 큰 애는 큰 애는 정확한 생각 큰 애는 그냥 오늘 좋으면 되고 내일 좋으면 되고 모레 좋으면 되는 성향 그래서 엄마가 어쩔 때는 좀 감당하기가 힘든 성향을 좀 가지고 있을 거야. 네. 맞아요. 우리 둘째가 네. 그런데 둘째가 둘째 좀 단속 좀 잘 시켜 잘하면 잘 못하면 우리 둘째가 큰 애보다 빨리 결혼을 하게 생겼어. 근데 그 결혼이 나쁜 좋은 결혼이면 상관이 없는데 고생할 결혼이란 말을 하는 거야. 어 왜냐면 벌써 애한테 결혼을 하지도 않은 애한테 삼심이 비친다. 그러면 벌써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고 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뚜렷하게 남자가 무엇을 일을 일적으로나 뭔적으로나 딱 들어온 게 딱 없어요. 딱 엄마 본 적 있어요. 남자친구 아니 못 봤어.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기복이 심해요. 응. 기복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 된다든지 뭐 미용실, 미용사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코디가 된다든지 그런 쪽은 잘 맞을지 모르려나 오늘 먹는 마음하고 내일 먹는 마음이 순간순간 너무 잘 바뀌어요. 응. 아닌가요? 큰애는 꾸준히 가요. 그런데 둘째는 기복이 심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아이는 시집을 좀 늦게 보내세요. 응. 될 수 있으면 더 늦게 가야 돼. 지금 서른여덟인데 더. 그 말 하지 마세요. 애들 말하지 말고 그래도 더 늦게 더 늦게. 될 수 있으면은 엄마 아까 말했잖아. 엄마 인생 살면서 맞은 인생 살았지. 응? 엄마가 난 신랑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본 적 없다. 응. 엄마가 뭘 신랑을 잘못해서 맞은 인생은 아니잖아. 그렇죠. 한마디만 벌써 신랑 열받아서 엄마 때리고 집 두드러워 부식어버리고 그 애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산소를 갖다가 한번 물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산소가 누구 산소입니까? 다섯이에요? 네. 여섯. 다섯 여섯. 뚝뚝 떨어져 있게 보여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저희 남편 아들이 네 명인데 다 세 명은 돌아가시고 한 명 연애아빠만 있어요. 근데 둘째 서방님이 4월달인가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산소를 화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상관없어요. 지금 해도? 화장해도? 그러면은 산소가 아까 내가 그랬죠? 두 분의 산소가 아니라 여섯 분의 산소, 다섯 분의 산소일 거다. 산소가 날리면 여섯 분의 산소가 날라갈 것이다 했는데 이 가슴 속에서 화장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응. 거기에서 다 그 아버지 형제분들이 있었는데 다 모셔 딴 데로 모셔갔대. 그래가지고 지금 여섯 분의 산소가 지금 여섯 분의 산소 맞죠? 여섯 다섯 분의 산소를 다 날려도 상관없다고 그러셨어요. 오래됐고 그러고서 산소를 지킬 먼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저기도 못 되고 인전 지킬 저기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얘네 아빠가 해야 되는데 못 해요. 못 하고 지금 누나가 누나가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맘에 나는 누나가 왜 해? 자기가 아들이면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근데 저걸 안 하고 누나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우들하고 의논을 해서 500만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해도 된대요? 네. 그러면 그게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네 아빠가 그런 거를 자기가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산소 난리라고 했어요. 전혀 시간이 그러나 저기를 보고 하셔야 돼요. 날짜 꼭 날짜 보시고 산소하고 저기하고 꼭 보시고 사람만 사람 살 때 남자 여자만 공합 있는 거 아니에요. 산소도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날도 공합이에요. 어떻게 말하자면 꼭 그거 보시고 해야지만 우리 둘째한테 탈 없어요. 꼭 둘째한테 탈 없습니다. 맹심하십시오. 그리고 친정어머니 말 한마디만 전해줄게요. 내가 너무나 이뻐한 딸이 순간적으로 이런 말을 안 전해주려고 하다가 하도 자기 엄마들이 내 엄마가 무슨 말 하냐 그 말 전해달라고 해서 안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정엄마가 순간적으로 너무 이뻐한 내 딸 왜 이렇게 불이 나게 마음이 닿는 사이였대요. 신랑이 마음이 닿는 사이한테 너무 시집가서 너무나 고생한 게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너무나 안타까웠다. 지금 그래요. 내 눈에도 너도 안 아플 내 딸이 신랑 만나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신다고 고생을 너무 허벌하게 하셨나봐. 근데 지금은 이제는 옛날처럼 신랑이 지금 신랑이 노름 좋아해? 뭐 좋아해? 다 좋아해. 지금도 노름하고 있어. 아니 지금도 주식을 그렇게 다 날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노름이라고. 지금도 노름 좋아해. 근데 엄마의 성격에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성격이 속이 터져버리는 거야. 엄마는 급한 성격에 아까 분명히 그 성격 급하다고 그랬어. 급한 성격에 알뜰한 성격에 한 사람은 돈을 집으로 벌고 있고 한 사람은 돈을 갖다가 밖으로 내 몰고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이 머리 얼마나 이 가슴 얼마나 속이 터지냐고. 그렇죠. 그게 나는 돈 이자 내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근데 내년에 신랑 수가 무척 안 좋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무척 안 좋아. 아저씨가. 그러고 살아온 인생만 해도 정말 정말 당신이 그냥 일을 하니까 내가 당신이 데리고 산다.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솔직히. 그럼요. 솔직히 까놓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남자가 필요하니까. 나 그냥 너 마저도 난 돈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네가 애기 아파니까 나는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란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엄마로서 엄마를 넣으면 재미가 없어요. 네. 없어요. 사실 인생 사는 거 큰 자식만 그나마 엄마한테 조금 잘해서 그나마 괜찮지 다른 애들은 다 엄마한테 솔직히 잘하는 자식이 없어요. 다 속 썩이는 자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보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애들 다 시집가고 그랬으면 아마 또 못 살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다행히 큰 애가 안 가고 생각을 많이 해 줬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숨 쉬고 살았던 거지.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요? 머리 조심하시고 아저씨가 내년부터는 조금 뭐 기가 좀 약해집니다. 아저씨 이제 주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나마 있는 재산 싹 날라가요. 아까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다 날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지 엄마가 아저씨한테 할 일이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밀평성 여자라서 막고 사는 인생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뭐 못하고 정말 돈이다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디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흑 해가지고 이게 그냥 머리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면 머리를 어떻게 찍어봐야 되나. 머리 찍어보세요. 아니 우리 언니가 마흔 살 때 이거 머리 찍어보세요. 엄마. 머리 그것은 좀 조상을 내고 볼 수가 없으니까 꼭 머리 찍어보세요. 아 머리를. 저렇게 머리가 맹해요. 엄마를 대면. 맞아요. 어지럽고 매일. 그리고 여자로서 너무나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노동이 아파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런 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백돌이라 그래야 되지. 여자들이 백돌 지워 날리듯이 엄마가 그렇게 뒤에다가 무거운 짐 지워 날리면서 엄마가 이렇게 세운 집안이에요. 맞죠? 그 만큼의 막노동을 일하셨단 말을 하는 거고 내 젊었을 때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너무나 함부로 내 몸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부지런히 까먹고 있고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엄마 성격에 돈 나가는 걸 어떻게 보고 살아? 네. 못 보고 살아. 못 봐요. 그렇죠? 시범을 해도 외상은 하는 걸 싫어하거든. 근데 이 아저씨는 평생을 이자로 돈을 내는 걸 평생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까지 때리는 거야.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맞는 인생을 이제 그만 사세요. 이제는 뭐 뭐 아저씨가 내년에 안 좋아요. 그만 알고 가세요.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이혼할 수도 안 해요. 엄마가 이혼 안 해요. 엄마가 안 한다고요. 됐죠? 네.